보신 것처럼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지인 의정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사회에 나오는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사회부 차순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차 기자, 일단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가게 되는 건 주거지가 없어서 이 갱생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얼마나 머물게 되는 겁니까? 네, 김근식이 갱생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처음 6개월을 거주한 뒤에 이후 6개월마다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근식이 원한다면 입소 다음 날에도 퇴소가 가능하고 거주지역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근식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바로 재범률이 높다는 분석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9살에서 17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첫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재범 위험성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부위에 속할 걸로고요.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우려라면 정부가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네, 법무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했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외출이 제한됩니다. 또 보호감찰관이 24시간 김근식의 동선을 파악하고 외출 시에는 동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언제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매년 관리감독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경기도 안산 회사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에서 둔기든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의 경우에도 사회적 불안감과 재범 위험도 상당히 크다 보니 법무부가 관리감독 조치를 쉽게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화학적 거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은 2010년 6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7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고종석이 최초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근식이 구속된 건 그 이전인 2006년이어서 화학적 거세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본인 의사가 있다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이 없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화학적 거세도 어렵다면 김근식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네, 법무부도 그런 점 때문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최근 소아 성범죄자를 치료 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